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께 너무 훌륭한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여러분 동기부여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동기부여에 대해서 삶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실력이 넘치고 아무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인생에서 모티베이션 동기가 쏙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더 이상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처럼. 그다음에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동기부여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뭘 잘 배우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잘 배울까요? 제일 잘 배우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IQ가 높다? 아니면 좋은 선생님이 옆에 있다? 환경이 잘 설정되어 있다? 다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무언가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연 이 사람이 동기부여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렇다면 동기부여는 어떻게 됩니까? 목적의식이 분명해야겠죠. 희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동기부여가 이 동기부여가 여러분 계속 유지가 되지가 않아요. 이 동기라는 상태는. 이게 자꾸 꺼집니다. 사라지고. 왜냐하면 목표를 달성하면 동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힘든 상황과 마주했을 때 거기서 에너지를 뺏기면서 동기가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책도 보고 좋은 영상도 보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면서 계속 동기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동기부여 해줄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은 그 사람한테 인생 은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줘요. 왜?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내 얘기를 누군가 들어줘? 그러면 말하고 싶은 동기가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짜 진심으로 피드백, 따뜻한 피드백, 칭찬, 격려 이런 걸 하죠? 어? 그럼 동기가 꺼졌던 게 이렇게 확 살아올라요. 어우 막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정말로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제목부터 보세요. 실제예요. 실제. 새벽 3시까지 이 악물고 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아는 분의 이야기예요. 제가 현실에서 너무나 좋아하고 동시에 존경하는 분의 이야기거든요. 그분은 누구보다 퓨처 슬프로 살아서 정말로 결과를 낸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정말로 일단은 퓨처 슬프가 뭔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 소망이 있다면은 저는 진짜 매일같이 퓨처 슬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괜히 이 팔찌를 만들어서 전국에 서점 투어하면서 사람들이 이걸 나눠드린 게 아니에요. 왜? 리마인드 하시라고. 저는 팔찌를 두 개나 차면서 그래. 뭔가 힘든 상황이면은 퓨처 슬프로 살아야지. 지금 실패가 멀리 보면은 다 걸음이 될 거고 원동력이 될 거야. 이 다짐을 실제로 하죠? 한결 나아져요. 실제로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느껴지는 게 나아져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 퓨처 슬프를 맨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 몇 번을 읽은 상태였죠? 다섯 번이에요. 다섯 번. 그 나비효과의 시작은 참 인생이 여러분 참 복잡한 게 이 프랭크 제가 요기는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는데 세이펄트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72세가 되셨을 테니까 저희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근데 이 프랭크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진실된 구구절절한 리뷰를 써주지 않으셨더라면은 내가 그 정도로 감명을 맨 처음에 받았을까? 결국에는 받았을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게 어? 동기부여네요. 제가 이 책을 원서를 읽어야겠다 라는 동기부여가 생긴 거죠.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원서 읽는데 그쵸? 그래서 킨들로 읽고 오디오북도 한번 들어보고 가재본 그냥 정식 책이 아니라 저희 출판사에서 만든 가재본을 임시책으로 한번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정식 책이 출간된 걸 두 번 읽어서 다섯 번을 읽고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미친 듯이 퓨처 셀프를 소개해드렸죠. 여러분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여러분 영어를 한다는 거는 진짜 대한민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어드밴티지들이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를 뭐가 진짜 떠받들고 있죠? 수출이에요. 수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수출이에요. 우리는 자원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 뭔가 왔다 갔다 하고 대한민국은 여러분 특히 연구가 약해요. 우리가 인용하는 연구들은 거의 다 해외에서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압도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연구가 나오지만 심지어 우리나라 연구자들도 좋은 결과는 어디요? 영어로 발표해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되게 쉬워요. 나는 70세입니다. 저는 셀프 헬프가 자기개발이에요. 저는 자기개발 서적을 몇 년 동안 100권 정도 읽었는데 100권 정도의 Be Your Future Self Now 이게 Future Self 원서 제목이죠. 이거는 어떤 책보다도 제게 의미가 컸습니다. 최고라는 거죠. 100권의 자기개발 서적 중에 I had spent my last year drifting 저는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 제 삶을 이렇게 쓰는데 시간을 쓰는데 드리프팅 둥둥 떠다니는 거죠. 그냥 허성세월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책 읽기 전에 자기는 근데 의식하지 못하고 계셨대요. 마이 와이프인데 어떤 와이프죠. 오브 들어갔으니까 43년 결혼생활을 한 와이프는 2년 전에 죽었고 그 다음부터 나는 유튜브에만 삶을 의지하면서 유튜브만 보면서 메일을 풀려보낸 거죠. 근데 모든 것이 이 책 Future Self랑 바뀌었습니다. 나는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으로부터 그 다음에 뭐예요? Already Feel Purpose 목적의식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기부여가 되신 거예요. I truly like how easy 그러니까 이 책이 얼마나 좋냐면 뭐냐 읽기 쉬운 거죠. 이해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그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I just wish I had this book 20 years ago. 나는 이 책을 20년 전에 만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Better late than never. 명언 쓰셨네요. 평생 안 하는 것보다 늦은 거라도 낫다. 늦게 하는 게 그나마 낫다. So my next action will be to have a my 14 years old nephew read this one. 이거 사역 동사로 쓰였네요. 14살 조카를 이걸 읽게 만드는 게 제 다음 액션입니다. 읽 것입니다. 너무 구구절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날만 저는 이게 너무 임팩트가 있었어요. 나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심지어 그것도 인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책 읽고 바뀌었다. 도대체 뭐길래 제가 저런 후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읽기 시작을 했고 제가 정말 상상스퀘어랑 우리 고대표님이랑 퓨처셀프를 열심히 소개해서 이게 여러분 이제 저희가 재고가 다 떨어져서 요번째 찍은 게 30만부입니다. 30만부 정말 많은 분들이 읽었는데 저는 500만명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500만명 그 다음에 뭐 안 사셔도 돼요. 이제는 퓨처셀프는 보편적으로 퍼진 책이기 때문에 도서관 서점 다 깔려있습니다. 그냥 가서 제가 이 출판사 관계자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안 사셔도 돼요. 이거 주말에 정말로 집중해서 보면 하루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서점에서 보셔도 됩니다. 저희가 다 책임질게요. 고대표님이랑 이거는 이미 몇 번을 얘기를 나눴어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래프도 제가 옛날 PPT를 보니까 첫 화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한 5, 6화 지나서 이게 이해가 5번일 거니까 이해가 되면서 이게 도식으로 정리가 된 거거든요. 자, 우리 현재의 내가 괴로워요. 여러분 내가 뭘 잘못해서 괴로운 거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선택했던 것들 과거에 내가 발산한 것들이 이렇게 도달한 거예요. 이거를 제가 7, 8년 전부터 말했죠. 그래서 발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거는 퓨처 셀프로 이렇게 도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근시한 쪽으로 뭔가를 행동하고 몸에 나쁜 거를 먹고 뭔가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다. 그건 지금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지금 내가 뭔가 힘든 사람은 어떻다? 과거에 내 행동과 결정들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뭔가를 지금 근시한 쪽으로 하고 있다면 퓨처 셀프의 그게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럼 퓨처 셀프가 애초에 여기 와서 살아야겠죠. 어차피 그게 반영이 될 거니까요. 미래에 내가 여기로 와서 사는 게 정답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힘들더라도 뭘 해야 돼요? 근시한 쪽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번만 제가 말 멈출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제가 빌 테니까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내 미래를 위해서 내 미래한테 도움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진짜 현재의 나로 도왔을 때 어? 내가 과거 이거 잘해서 지금 너무 행복하다. 그런 행위들을 뭘 하고 계신가요? 뭐 대표적인 게 공부도 있을 거고 뭐 영어 공부도 있을 거고 운동도 있을 거고 가족한테 잘하는 것도 있을 거고 독서도 있을 거고 뭐 배우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거를 뭘 하고 계신가요? 제가 볼 때 90%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실 거고 그냥 근시한 쪽인 것만 하고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하시더라도 지속하는 분들이 적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로 퓨처 셀프 꼭 한 번만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동기부여를 드리면은 퓨처 셀프가 30만부 특별판이 나왔습니다. 이제 기존 퓨처 셀프 책은 여러분 다 없어져요. 이제 30만부 특별판이 쭉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디자인은 정말로 참여를 많이 해서 아 이거 하는데 여러분 진짜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많이 근데 그것도 그냥 뭐 적당히 나와도 되는데 어느 정도로 스티브 잡스처럼 만들었어요. 저희 디자이너 분들한테 이거 나오면 안됩니다. 안됩니다. 정말 표지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까만색 표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 실물로 보시죠. 훨씬 예뻐요. 약간 세모 느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프리즘이어가지고 반짝여요. 이제 딱 퓨처 셀프 좀 꽂히신 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투영이에요. 투영. 여러분의 퓨처 셀프는 뭐예요? 현재 내가 투영돼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왜 다 맨 처음에 여기 별도 넣고 별거 다 해봤었어요. 뭐 안도 있었고 시계도 넣어봤고 나침반도 넣어봤고 다 놔봤는데 고 대표님이랑도 상의해서 왜 다 뺐냐?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퓨처 셀프 빼고 다 빼야 된다고. 퓨처 셀프라는 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선순위 빼고는 다 빼야 된다고. 여러분 이 책은 실물로 보면 진짜로 이건 다른 책이랑 너무 다른데 제가 진짜 이거 실물 본다 하면 그냥 책 하드웨어 자체가 너무 예쁘다. 여러분 퓨처 셀프는 뭐예요? 대국문 필독서입니다. 10번 읽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론으로 돌아갔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동기보여가 많이 되셨죠. 오늘 본론 뭐였죠? 새벽 3시까지 이학물고 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누구 얘기냐? 김재효 선생님 얘기예요. 아까 여러분 제가 이거 리뷰 읽으면서 영어 정말로 꼭 공부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를 잘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드밴티지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그게 입시부터 시작이거든요. 입시부터 시작이에요.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뭐예요?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요. 토익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정보를 볼 때 구글링을 통해서 논문도 보고 해외 자료를 많이 갖고 와요. 그게 자기 노력인가요? 찾는 건 자기 노력이겠지만 뭐예요? 진짜로 세상에는 거인들이 많거든요. 저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 저는 영어를 적당히 한다는 이유로 너무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저는 20살까지 영어를 사실상 거의 못했거든요. 저는 군대에서 열심히 하고 어학연수를 간 다음에 교환학생 갔다 와서 영어에 좀 눈이 띄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 과정을 하면서 싱가포르에서 5년 살면서 아 내가 모르는 세상 반 이상을 알게 됐어요. 아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반드시 영어 공부하셔야 되는데 아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퓨처 셀프 특별판에는 제가 추천사지만 사실상 에세이예요. 제가 생각하는 퓨처 셀프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한 열몇 쪽에 거쳐서 썼고요. 벤자민 하디가 한국어 벤자민 박사가 한국어 특별판에만 한국어판 서문만 따로 써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퀸에이를 벤자민 하디랑 한 적이 있어요. 한 2시간 걸쳐서 거기서 좀 중요한 내용을 보너스 스토리로 수록을 했어요. 더 읽을 게 많아졌습니다. 특별판이라서 본문은 똑같지만 조금 더 풍성해졌다. 책도 그래서 한 3, 40쪽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이거가 제가 정말 많이 받은 질문이거든요. 저도 질문자 이 차파 민서민규 사랑해님이 했던 질문인데 이거 미래의 실패가 현재의 성공보다 낫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저도 서점 투어 때 이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벤자민 하디가 이거를 설명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굉장히 잘해줘요. 그래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그냥 원래 오리지널 읽어보신 분들은 뭐 굳이 구매 안 하셔도 되고 서점 가서 뒷부분만 금방 읽으시잖아요. 이거 한 20쪽 열몇 쪽 되려나? 20쪽 안 될 거거든요. 이건 한 2, 30분이면 금방 읽으실 거예요. 그냥 서점에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존경하는 하 이거는 김지혜의 영어해아백과 구동사백은 정말 이거는 퓨처셀프로 살았기 때문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그러실 거잖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짜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이거를 세 번째 보고 있어요. 인강을 세 번째 듣고 있는데 세 번째 들으니까 이게 그 다음에 최근에 퓨처셀프 읽고 나니까 그게 퓨처셀프 책을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 나와서 선생님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제 제가 하니까 아 기억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김지혜 선생님 진짜 영어에 미쳐서 산 분이에요. 영어에 한번 이거 짧으니까 들어보세요. 잠을 자다 할 때 슬립은 행위가 강조되는 반면에 Get some sleep이라는 것은 양이 강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 오세요? 슬립은 액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야 6시간을 못 대하면 양이잖아요. 슬립이라는 액션을 강조하는 게 아니죠. 그럴 때 바로 원어민은 You need to get some sleep. 시어라 할 때도 You need to rest 이렇게 하지 않고 You need to get some rest.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부족하는 양.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 방금 잠깐 설명했는데 You have to sleep도 있고 You have to get some sleep 있는데 슬립은 너 가서 자 아니면 You have to get some sleep은 뭐예요? 야 너 4시간만 자면 어떻게 해? 좀 더 맞아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김지혜 선생님이 설명해 주지 않았으면 뭐 뭔 차이가 있나 도 모를 거예요. 솔직히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것을 저도 깨달을 때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정말 영화와 함께하는 세월 새벽 3시까지 영어를 들여다보고 있는 이 그러한 고독의 순간 또 원어민과 수많은 대화 이런 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희열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고 싶습니다. 하 미소가 미쳤어.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2, 30년 동안 영화에 미쳤던 거를 너무 나누고 싶다. 근데 왜 김지혜 선생님은 피처 셀프를 얘기 안 할 수 없냐면 저는 김지혜 선생님이 개인사를 다 알거든요. 굉장히 실력이 높으시니까 우리나라 3대 통번역 대학교 준비 학원의 대표 강사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 꿈이 있어서 학원을 하셨는데 잘 안 되셨었고 진짜 이것저것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결국엔 안 되니까 결국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다 정리하고 서울에서 내려와서 대구로 와서 그냥 보습학원 같은 거 차려서 당연히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렇죠? 어린이들 가르치면서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뭔가 꿈을 펼치는 게 아니라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냐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자기가 배운 내공은 이 노하우는 어린이들만 알려주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근데 따지고 보니까 대구에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한테는 제가 좀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왜냐면은 만약에 거기 학원을 차리셨으면 그 친구들 완전 영어 날라다녔을 텐데 진짜 근데 그 친구들도 이 인강 들으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냥 버틴 게 아니라 막 잠도 막 진짜 막 학원 사무실에서 주무시고 막 그 다음에 뭐 학원 사무실에서 자다가 막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었대요. 그래서 1년만 더 해보자. 1년만 더 해보자.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았어. 하 김 전 선생님은 그러면서 뭘 하셨냐. 이걸 하신 거예요. 관찰일기라는 거를 계속 적고 누가 돈 준 것도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 회사랑 접점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그 관찰일기를 꾸준히 안 쓰셔도 몇 년 동안 쓰셨거든요. 매일 쓰셨대요. 그게 여러분 당장 그거 관찰일기 쓴다고 누가 돈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혼자 공부한 거 가르친 학생들 관찰한 거 쓰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랑 연결돼서 이제 빛을 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 좀 들려드리고 싶은 거 있거든요. 파우스는 경이었어요. 파우스는 경의 영어를 알아듣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카트시 중에서 약간 노신사들의 발음이 정말 특이하고 브리티시 발음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 제가 옛날에 통역사로 일할 때 스카트시하고 일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점점 시간이 가니까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꼭 발음과 액센트반의 문제일까? 내가 저 사람이 쓰는 표현과 문형이나 표현 방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도 굉장히 크다. 즉 반반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론 어떤 표현이 익숙해도 그 사람 발음이 워낙 특이해서 안 들리는 경우도 있겠고요. 하지만 역으로 그것도 그거지만 내가 워낙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본 적이 없고 눈으로도 많이 본 적이 없고 하니까 안 들리는 것도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어쨌거나 저 어쨌거나 저는 그럴 때 퍼거슨이라든지 축구 감독님들이 Make it to the finals and semi-finals the next round 라는 표현을 쓰는 걸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서 꼭 이 표현을 한번 들어보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왜 김재호 선생님이 넘사병이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셨지만 여러분 김재호 선생님은 통역사예요. 원래 통역사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을 졸업한 전문 통역사에서 대기업 관련해서도 일도 하시고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영어를 가르치는 게 원래 목적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전문적으로 모국어 간섭을 극복해가면서 통번역을 통역을 하셨던 분이고 그러면서 인생 경험에 여러분 진짜 이 스커티쉬는 영어는 저는 아예 못 알아듣거든요. 되게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런 과정들이 지나가듯이 말했잖아요. 너무 어려웠다고 근데 하다 보니까 알아듣는데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고민을 해보니까 내가 영어 발음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 문형 이 구조를 잘 몰라서 못 알아듣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너무 동의하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화를 보실 때 그냥 보시고 영영 자막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공부해 보신 다음에 다시 무자막으로 보시죠. 그러면 들린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물리적으로 들려요. 귀로 그걸 알면 들립니다. 그 말은 뭐죠? 독해 속도가 충분히 빠르고 독해가 쭉쭉쭉쭉 되지 않으면 안 들려요.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한 중요한 팩트거든요. 김준성님도 예전에 다른 영상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설프게 독해된다 그러는데 그럼 그 독해 속도가 충분히 나오고 정확하게 되나 안 된다고 한국 사람들이 독해 된다는 것도 잘못된 말이라고 그걸 정말 뼈를 무슨 가루로 만들듯이 얘기하신 적이 있으시죠. 아 그러면서 진짜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김재우의 영어회화 100과 구동사 100으로는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미래에 투자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영어 공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달라요. 제가 뭘 하냐면 제가 영화는 한 편이라고 하고 미드는 시즌 하나가 막 10개 20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제가 최근에 한 100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봤는데 영화 포함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무자막 영어 자막 한글 자막 그다음에 정리 그다음에 다시 무자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를 몇 천 개 한 거를 정리한 게 이거구나 제가 새삼스럽게 더 깨닫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재현 선생님은 김재현 선생님이 특히 구동사는 아예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라도 나와요. 진짜 무조건 하나라도 나와요. 예를 들면 여기에 제가 두 번째 애드업인가 두 번째인가 아무튼 첫 부분에 나오는데 최근에 인턴도 보는데 거기서 헷서웨이가 마지막에 애드업을 딱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못 알아들었죠. 그다음에 푸트게더 이런 것도 회화에서 나온 게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영어 진짜 많이 돈 써봤단 말이에요. 영어 관련해서 뭐 필리핀 선생님들이랑 얘기해보는 거 그다음에 앱이란 앱은 결제는 다 해봤고 근데 진짜 원탑인 것 같아요.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운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하나 또 설명해드릴게요. 이 퓨처 셀프로 살아간다는 거는 제가 어떤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거를 서점 투어에서 퓨처 셀프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요? 그렇게 됐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시크릿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퓨처 셀프는 뭐죠? 퓨처 셀프로 살아간다는 거는 이미 됐다고 믿는다는 걸 조금 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그러면 이게 내가 퓨처 셀프가 그렇게 된 게 사실이에요. 이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라면 뭐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여기 오는 과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게 내 퓨처 셀프예요? 그럼 여러분 영어를 잘하는 걸 알고 있나요? 사실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까지 간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가는 게 진짜 찐으로 퓨처 셀프로 사는 거예요. 퓨처 셀프로 산다는 게 뭐냐 제가 예전에 얘기하다가 방송에서 운 적이 있는데 저는 살면서 우리 아이프랑 우리 채아가 태어나기 전까지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닐 거잖아요. 아픈 적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적도 있었고 제가 멍청한 선택을 한 적도 있었을 거고 근데 제가 왜 눈물이 나왔냐 제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우리 딸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도 말하면 눈물을 할 것 같은데 제가 했던 실수도 다 그대로 할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 딸 만나는 거잖아요. 지금 운명이 안 바뀔 거잖아요. 지금부터는 바꿔도 되는데 저는 우리 딸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힘들었던 거 다 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퓨처 셀프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퓨처 셀프로 아까 여기서 이 질문 중에 뭐죠? 왜 퓨처 셀프로 실패하는 게 낫냐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는 실패를 원하지 않아요. 실패는 너무 힘든 거니까. 근데 인생 성공한 사람들 어디까지 간 사람 중에 실패 안 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내가 그냥 근시한 쪽으로 조금 달콤한 걸 맛보는 것보다 큰 목표를 두고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실패는 뭐예요? 결국에 내 퓨처 셀프로 가까워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잘하려면 단어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뭐 이것저것 그러니까 쉬운 게 없어요. 우리가 이미 영독단이라든지 뭐 영어독립 복화삼천이라든지 김지우의 영어회화백 주지우의 뭐 인생 명언 200 이런 강연들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좋은 게 없을 정도예요. 거기다 이제 최치 PT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진짜 모든 분들이 이 퓨처 셀프 꼭 진짜 10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0번까지는 아니어도 한 번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걸 여러분들도 온전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 특별판을 또 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열들에게 저도 추천사도 정말로 한 달 동안 고심해서 썼고 저는 에세이예요. 에세이. 대개 이렇게 긴 추천사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에세이니까. 그 다음에 벤저민 하디에 또 한글 특별판도 받고 서문도 받고 그 다음에 Q&A도 받고 어? 그게 또 우리가 우리 출판사는 퓨처 셀프로 살아가는 거니까.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김지현 선생님도 이거 보실 가능성이 높은데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야 내가 1년 저는 요즘에 듣기가 너무 잘 돼요. 저는 42년 동안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한 사람인데 듣기는 한 진짜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늘어본 적이 없어요. 구동사를 몰랐으니까 문영을 몰랐으니까 아까 왜 듣기 아 그 말이네 왜 듣기가 안 됐어요? 충분히 구조적으로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말도 느는 게 뭐냐면 최근에 제가 장문을 한 게 고양이가 테이블로부터 뛰어내렸습니다. 옛날 같으면 더 캣 점프 프롬드 테이블 그랬는데 오프를 전치사를 김지현 선생님 거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나니까 더 캣 점프 오프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계속 때려박으니까 무의식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랑 같이 영어를 잘하고 싶은 퓨처 셀프로서 제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다 낱낱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이 김지혜의 영어회화 100 구동사 100은 인강을 진짜 부담없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는 왜냐하면 여러 번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은 흘려듣더라도 유튜브 보듯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아 저는 진짜 이게 우리가 저희 출판 팀원들이 정말 고생해서 제가 정말 까탈스럽게 이거 표지를 요구해갖고 만든 거를 거의 몇 개월 동안 뒤엎고 뒤엎고 해서 요게 최종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실물로 보면은 말도 안 되게 세련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반짝이가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프리즘처럼 촥 색깔이 바뀌어요. 너무 예쁘고 지금 여기도 이렇게 좀 알록달록한 거 보이시죠? 너무 예쁘니까 정말 꼭 실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퓨처셀프 얘기로도 찾아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을 위한 단상에서는 일상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 공부 얘기로도 또 여러분을 찾아뵙고 독서 얘기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